재미있는 고전이야기 거지 부부에게 태어난 셋째 딸의 운명 옛날 옛날 준영국 어느 외집마을에 처녀와 총각이 살았습니다. 총각 이름은 강희영성 이서불이고 처녀 이름은 구애궁전너설궁이었습니다. 강희영성 이서불은 윗마을에 살았고 구애궁전너설궁은 아랫마을에 살았지요.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온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윗마을에서는 아랫마을이 살기 좋다고 하고 아랫마을에서는 윗마을이 살기 좋다고 해서 둘이는 서로 다른 마을로 밥을 얻어먹으러 떠났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강희영성 이서불은 아랫마을로 가고 아랫마을에 사는 구애궁전너설궁은 윗마을로 간거지요. 가는 동안에 둘이 만났습니다. 나는 윗마을에 사는 강희영성 이서불이라 하오. 아기씨는 어디 사는 누시요? 나는 아랫마을에 사는 구애궁전너설궁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왕 얻어먹으러 다닐 거면 혼자보다 둘이 낫겠다 하고 함께 얻어먹으러 다녔습니다. 밥 한 술을 얻어도 똑같이 나누어 먹고 콩 한 개를 얻어도 똑같이 나누어 먹고 그러다 보니 정이 담뿍 들어서 둘이 혼인을 했지요. 푸른 나무 아래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둘이서 부부가 되어 사는데 얻어먹던 사람들이 혼인을 했다고 사는 게 달라지지는 않았지요. 남편이 얻어오면 아내가 되어 먹고 아내가 얻어오면 남편이 되어 먹고 이러구러 사는 거지요. 얻어먹고 사는 중에 덜어 남의 집 품파리도 했습니다. 남편은 남의 집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아내는 남의 집 방화도 찍고 배도 짜고 그렇게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얻어먹고 품파리나 하면서 사는 신세라지만 명색이 혼인한 내외가 집 없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언덕 위에 운막을 하나 지어놓고 살았지요. 이때 구의 궁전 너설궁은 첫 딸을 낳았는데 첫 딸이라 무척 귀여워서 은그릇에 밥을 주고 은대야에 물을 떠다 식혀줘도 모자란다고 이름을 은장악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해가 지나 구의 궁전 너설궁이 둘째 딸을 낳았는데 둘째라 아무래도 첫 딸보다는 덜 귀여워서 노그릇에 밥을 주고 노대야에 물을 떠다 식혀주면 좋겠다고 이름을 노장악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해가 지나 구의 궁전 너설궁이 셋째 딸을 낳았는데 위에 딸 둘이나 있는지라 훨씬 덜 귀여워서 검은 나무 그릇에 밥을 주고 나무 대야에 물을 떠다 식혀줘도 그만이라고 이름을 가문장악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막내딸 감장악이가 태어나고서부터 살림살이가 마구 불어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니 논밭이 생기고 두 해가 지나니 마소가 생기더니 서너 해가 지나서는 언덕 위에 운막도 헐고 제법 번듯한 집을 지어서 살게 되었지요. 이제는 얻어먹는 일도 그만두고 남들처럼 농사 짓고 마소 먹이며 살았습니다. 집안에 온갖 살림 다 갖추고 말이지요.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나서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푸른 귀하집에 풍경 달고 비단원 입고 온갖 살림살이 다 갖추고 살게 된 곳이지요. 이로그로 세월이 흘러 막내딸 가문장악이 나이가 어느덧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강희영성 이서불과 구애궁정 너설궁 부부가 큰 방에 앉아서 세 딸을 체례로 불러들여 누구 덕에 호강하며 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큰 딸을 불러서 물어봤지요. 큰 딸 장학이 이리 와서 대답해 보아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며 사느냐.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은정학이 기특하도다. 너는 부모 은혜를 하는구나. 부부가 기뻐하며 칭찬하고 비단옷 한 벌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을 불러서 물어봤지요. 둘째 딸 노장학이야. 이리 와서 대답해 보거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며 사느냐.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아휴 우리 노장학이도 기특하다. 너도 부모 은혜를 아는구나. 부부가 기뻐하며 부부가 기뻐하며 칭찬하고 이리 와서 대답해 보거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며 사느냐. 이번에도 아버지 어머니 덕이라 할 줄 알았는데 왠걸 가문장학이는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느님 덕이요. 부모님 덕이기도 하지만은 저의 복으로 먹고 입고 삽니다. 이 대답을 듣고 강희영성 이석을과 구애궁전 너설궁 부부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너는 부모 은혜를 모르니 이 집에서 살 것 없다. 당장 먹어 굴어. 벼락같이 호통을 치니 가문장학이는 할 일 없이 집을 나가는데 남자옷 한 벌과 여자옷 한 벌과 쌀 서대를 보퉁이에 싸서 뒷문을 나섰습니다. 나서긴 했지만은 열다섯 해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가 서러워 대문간에서 주춤주춤 불쑥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지요. 이때 강희영성 이석을과 구애궁전 너설궁 부부도 막상 막내딸을 쫓아내고 나니 섭섭하고 안 되어서 큰딸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대문간에 나가서 가문장학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되 아직 안 가고 있거든 밥이나 먹고 가라 하고 데려오너라 큰딸 은장학이가 나가보니 막내 아우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대문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살면 저 먹을 음식도 나누어 먹어야 하고 저 입을 옷도 나누어야 하고 저 받을 사랑도 나누어야 하니 차라리 쫓아내만 못하다 생각하고는 노트돌 위에 올라서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가문장학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려고 나오니 어서 도망가거라! 가문장학이가 그 소리를 듣고 크노님 말이 거짓인 줄 알았지요. 그 속셈이 하도 고약하고 괘씸해서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진언을 쳤습니다. 크노님 심보가 고약하니 노트돌 아래 내려서거든 여든여덟 달린 청진해나 되십시오. 크노님 은장학이가 노트돌 아래 내려서자마자 여든여덟 달린 청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진해가 돼서 꿈틀꿈틀 노트돌 틈으로 들어갔지요. 강의영성 이석을과 구애궁전 어설공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큰 딸이 안 오기에 둘째 딸을 불러 말하기를 대문간에 나가서 가문장학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되 아직 안 가고 있거든 밥이나 먹고 가라 하라고 데려오느라 둘째 딸 노짱학이가 나가보니 막내 아우가 아직도 안 가고 대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리고 들어가 함께 살면 저 먹을 음식도 나누어야 하고 저 입을 옷도 나누어야 하고 저 받을 사랑도 나누어야 하니 차라리 쫓아내만 못하다 생각하고는 두엄더미 위에 올라서서 크게 소리쳤지요. 가문장학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때리려고 나오니 어서 도망가거라! 가문장학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작은언니 말도 거짓인 줄 알았지요. 그 속셈이 하도 고약하고 괘씸해서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진언을 쳤습니다. 작은언니 신보가 고약하니 두엄더미 아래 내려서거든 검은 독, 흰 독 품은 말똥버섯이나 되십시오. 작은언니 노짱학이가 두엄더미 아래 내려서자마자 검은 독, 흰 독 품은 말똥버섯이 돼버렸습니다. 말똥버섯이 돼서 두엄더미에 붙어 살게 되었지요. 강희영성 이석을과 고해궁정 너설궁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둘째 딸도 안 오기에 답답해서 얼른 나가 보느라고 문을 열고 내닫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둘 다 장님이 되버린 거지요. 장님이 되었으니 앉아 먹고 누워 먹고 하느라고 그 많던 살림이 얼마 안가 바닥이 나고 부부는 도로 옛날처럼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밥을 얻어 먹게 되었단 말이지요. 가문장학이는 집을 나서 정차없이 걸어갔습니다. 남자 옷 한벌과 여자 옷 한벌과 쌀, 서대, 쌈, 보퉁이를 꼭 안고서 산을 넘고 내일을 건너 자꾸자꾸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가다 보니 해는 설피 기울었는데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은 안 보이고 마침 산에서 말을 캐는 총각이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마캐는 총각님 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내가 왜 그걸 가르쳐줘? 퉁명스럽게 눈만 부라리고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산에서 말을 캐는 다른 총각이 있기에 또 물어봤지요. 마캐는 총각님 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내가 왜 그걸 가르쳐줘? 이 총각도 퉁명스럽게 눈만 부라리고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산에서 말을 캐는 다른 총각이 있기에 또 물어봤지요. 저, 마캐는 총각님 이 근처에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이 산 아래로 가시면 초가집이 한 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 늙으신 할머니가 계실 것이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십시오. 이 총각은 싹싹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고 산 아래로 가니 과연 초가집 한 채가 있었지요.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으니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낙은 애가 날은 저물고 갈 곳 없어 왔으니 하룻밤 묵게 가게 해주십시오. 집은 허술하고 방은 좁은데 우리 아들이 삼형제나 있어 불편하겠지만 어서 들어오게나. 들어가서 앉으니 조금 뒤에 밖에서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큰 아들이 막해서 돌아오는 소리라네. 과연 한 총각이 망태의 말을 가득 담아 메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처음 길을 물을 때 내가 왜 그걸 가르쳐줘 하고 통명스럽게 눈만 불아리던 그 총각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든 것을 보더니 그만 화를 버럭버럭 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렸습니다. 집은 접고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은 왜 드렸어? 조금 있다 보니 또 밖에서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음 우리 둘째 아들이 막해서 돌아오는 소리라네. 과연 한 총각이 망태기의 말을 가득 담아 메고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아까 두 번째 길을 물었을 때 내가 왜 그걸 가르쳐줘 하고 통명스럽게 눈만 불아리던 그 총각이었지요. 집에 손님이 든 것을 보더니 제 형처럼 화를 버럭버럭 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집은 접고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은 왜 드렸어요? 조금 있다 보니 밖에서 흥겹게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음 우리 막내딸이 막해서 돌아오는 소리라네. 과연 한 총각이 망태의 말을 가득 담아 메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 아까 세 번째 길을 물었을 때 이 집으로 가라고 싹싹하게 잘 가르쳐 주던 그 총각이었습니다. 집에 가문장 아기가 가문장 아기가 와 있는 걸 보더니 활짝 웃으며 반가워했지요.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들들이 제각각 해온 말을 삶아 저녁을 먹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말을 삶아서 어머니는 종일 집에서 놀기만 했으니 모가지나 잡수시오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모가지를 뚝 잘라 던져주었습니다. 손님은 남의 집 식구니 꼬리나 먹으시오 하면서 가문장 아기한테는 제일 볼품없는 꼬리를 뚝 잘라 던져주고 우리는 일을 많이 했으니 가운데 잔뜩을 먹고 하면서 제일 좋은 잔뜩이를 저희들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말을 삶아서 어머니는 날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잔뜩이를 잡수시오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제일 좋은 잔뜩이를 접시에 담아 올리고 손님은 종일 걸어서 시장을 털이니 모가지를 드시지요 하면서 모가지를 잘라 사발에 담아주고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니 꼬리나 먹어도 됩니다. 하면서 제일 볼품없는 꼬리를 제가 먹는 거였습니다. 가문장 아기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보통이를 끌러 쌀 서대를 내어다가 깨끗이 씻어 솥을 빌러 밥을 했지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이 밥을 한솥에서 밥 한그릇 수북이 떠서 큰아들에게 주었더니 큰아들은 맛없는 버러지 밥이라고 안 먹었습니다. 또 한그릇 수북이 떠서 둘째 아들을 주었더니 둘째 아들도 맛없는 버러지 밥이라고 안 먹었지요. 또 밥 한그릇 수북이 떠서 막내 막내 아들을 주었더니 막내 아들은 맛있는 꿀밥 이라고 잘 먹는 거였습니다. 가문장 아기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보통이를 끌러 남자옷 한 벌을 내어 어머니에게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새 아드님한테 이 옷을 입고 저한테 장가 들렸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머니가 큰아들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큰애야 이리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이 옷을 입고 건너방 손님 아기씨한테 장가 들겠느냐. 얻어먹는 거지천이한테 장가를 들려니 어머니가 제정신이여. 큰아들은 화를 버럭버럭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둘째야 이리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이 옷을 입고 건너방 손님 아기씨한테 장가 들겠느냐. 얻어먹는 거지천이한테 장가 들려니 어머니가 제정신이여. 둘째 아들도 화를 버럭버럭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막내 야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이 옷을 입고 건너방 손님 아가씨한테 장가 들겠느냐. 아기씨가 허락하고 어머니가 허락하면 그리 하지요. 막내 아들은 싹싹하게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남자옷 한 벌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문장 아기는 가지고 온 여자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옷을 갈아입고 갓 망건을 갇혀 쓰고 나니 허헌 장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도 옷을 갈아입고 다리 빈여 갇혀 꼽고 나니 절세미인이 따로 없었지요. 돌에서 찬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예투날 아침에 가문장 아기가 새 서방 과 함께 물을 나서니 두 형이 마당에 섰다가 얼른 보고서는 동생 뇌인 줄 모르고 굽실굽실 절을 했지요. 뇌이덱 서방님과 아기 신 차이옵니까?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막내 아우 올시다. 그래서야 두 형이 자세히 보니 제 아우 뇌에가 틀림 없었지요. 어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 될걸. 땅을 치고 누이침들 소용이 없었지요. 가문장 아기가 남편에게 막혀던 곳에 구경이나 가자고 해서 같이 가봤습니다. 큰아들 막혀던 곳에 가봤더니 구덩이 마다 똥이 가득 했습니다. 둘째 아들 막혀던 곳에 가봤더니 구덩이 마다 뱀이 가득 했지요. 막내 아들 서방님 막혀던 곳에 가봤더니 구덩이 마다 금덩이가 가득 했습니다. 금덩이를 주워다가 팔아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말도 사고 소도 샀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푸른 기와 집에 풍경 달고 비 단어 입고 살게 되었지요. 이렇게 호강하며 잘 살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 보니 어머니 아버지는 간 곳이었고 집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고 거지가 되어 집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런 거지요. 가문장 아기가 남편과 의논을 해서 거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거지 잔치를 오래 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거지 에게 소문이 퍼질 거고 그러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지 않겠나 해서 말입니다. 석 달 열흘 동안 거지 잔치를 열었는데 세상에 거지랑 거지는 다 모여도 어머니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 열흘 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어 가문장 아기가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눈먼 거지 내외가 지팡이를 짚고 와 있는데 틀림없는 어머니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가문장 아기가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저 장님 거지 내외가 윗자리에 안꺼등 아랫자리부터 먹이고 아랫자리에 안꺼등 윗자리부터 먹이게나 장님 장님 거지와 내외가 윗자리에 가 앉으니 아랫자리부터 음식이 들어와 그릇 딸깍거리는 소리만 나고 방치에 음식이 안 나왔습니다. 아랫자리에 가서 앉으니 윗자리부터 음식이 들어와 그릇 딸깍거리는 소리만 나고 방치에 음식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윗자리 아랫자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음식을 하나도 못 얻어먹고 그만 해가 저물었지요. 다른 거지들은 다 가고 이 장님 거지 내외만 남았는데 이때 가문장 아기가 안으로 불러들여 진수 성찬으로 대접하고 나서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안 못보는 거지님들 옛날 이야기나 해보십시오. 옛날 이야기나 요새 이야기나 들은 것이 없소이다. 들은 것이 없으면 살아온 이야기라도 해보십시오. 우리 내외 살아온 이야기야 밤을 새운들 다 할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강의 영성 이석을 과 구의 궁전 너설 궁이 거지가 되어 얻어먹으로 다니다가 만나서 부부가 된 내력이 나오고 셋 딸 낳고 부자 되어 호강하며 잘 살던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막내딸을 내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목에서 감장아기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때 쫓겨난 막내딸 가문장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어느게 내 딸이냐 깜짝 놀라 소리치다가 눈이 번쩍 떴습니다. 눈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전에 살던 집으로 가봤더니 노뚜 노뚜돌 틈에 청진 에도 그대로 있고 두엄더미 말똥버섯 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문장 아기가 하늘 보고 절하고 땅 보고 절하고 진언을 쳤습니다. 그러니 작은 언니 이제 마음 고쳐먹고 잘 살려 거든 청진 애 탈도 벗고 말똥버섯 탈도 벗고 사람이나 되십시오 그랬더니 청진 애와 말똥버섯이 도로 은장 아기 노장 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다시 만나서 잘 살게 되었지요. 그 뒤로 가문장 아기는 운명신이 되었는데 사람이 살고 죽은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다 운명신이 마련해준 운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마를 했던 이유 옛날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마마를 알았습니다. 마마를 앓으면 온몸이 펄펄 끓고 땀이 비오듯이 흐르며 눈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는데 대개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저절로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마마를 앓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마마를 앓고 나서 얼굴이 어른 곰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마를 앓는 모습이 다 다른 것은 손님네들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 였습니다. 손님네는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신인데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이 마마를 살짝 앓고 다 낫게 해주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해서 죽게 하거나 곰보가 곰보가 되게 했습니다. 손님네들은 53시나 있었는데 모두 강남에 있는 대안국이라는 나라에 모여 살았습니다. 강남 대안국은 땅이 넓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99회나 걸렸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풀씨로 밥을 지어 먹고 거름냄새 나는 풀을 묻혀 반찬으로 먹고 굼뱅이를 구워서 산적을 만들어 먹었지요. 또 나무 껍질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고 돌멩이를 갈아서 머리에 쓰고 말린 개똥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습니다. 손님네는 눈이 밝아서 앉아서 삼천리를 내다보고 서서 삼천리를 굽어 볼 수 있었지요. 하루는 손님네들이 언덕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삼천리밖에 해동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해동국 사람들은 외씨같은 하얀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온갖 향기로운 나무를 묻혀 반찬으로 먹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워서 산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또 모시 삼배 무명 비단 등 갖가지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고 맑은 날은 번거지 쓰고 비오는 날은 삿가 쓰고 지풀 꼬아 짚신 삼고 노를 꼬아 미토리 삼는데 그게다 손님내들 눈에는 무척 좋아 보였지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해동국에나 가보자 이렇게 의논하고 쉰 세 손님내가 모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가다가 주철산에 올라 자세히 살펴보니 해동국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강남 대안국 땅의 큰 연립이라면 해동국 땅은 작은 댄잎이었습니다. 손님내는 앉아서 삼천리를 내다보고 서서 삼천리를 굽어보니까 사는 땅도 삼천리는 돼야 하는데 쉰 셋이 다 갔다가는 안또서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해동국 땅이 너무 좁아 안되겠어. 쉰 손님은 돌아가고 새 손님만 가도록 하지. 쉰 세 손님내 중에 쉰 손님은 강남 대안국으로 돌아가고 새 손님내만 해동국으로 갔습니다. 가는 손님 셋을 보자면 문반 손님 호반 손님 각시 손님 이었습니다. 먼저 문반 손님이 앞장 섰는데 머리에는 유권 쓰고 학창에 떨쳐 입고 손에는 쥐부채 들고 나귀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반 손님이 뒤를 따랐는데 머리에는 패랭이 쓰고 붉은 천리 걸쳐 입고 손에는 장금 들고 말을 타고 나아갔습니다. 맨 끝에 각시 손님이 따라갔는데 머리는 곱게 따 공초 댕기 잡아매고 물명주 치마저구리에 흑당 공단 겹옷 입고 손에는 거울 들고 가마 타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세 손님이 해동국으로 가느라고 열두 고개를 넘고 열두 마을을 지나가는데 가다가 아이들이 있는 마을을 지나면 마마를 주면서 갔습니다. 장부를 내놓고서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살짝 앓고 나을 아이 이름에는 검은 점을 짓고 심하게 앓고 나서 곰보될 아이 이름에는 붉은 점을 짓고 죽을 아이 이름에는 두 줄을 북북 그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꼭 그대로 되는 거였지요. 이렇게 세 손님이 열두 고개를 넘고 열두 마을을 지나 기러기강에 이르렀습니다. 해동국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세 손님이 강을 건너려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어 타려 하니 밑이 썩어 못하겠고 돌로 배를 만들어 타려 하니 가라앉아 못하겠고 무쇠로 배를 만들어 타려 하니 진암철이 붙어 못하겠고 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려 하니 흙이 물에 풀어져서 못하겠습니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잎에 뱃살을 엮어 배 한 척을 만들었지요.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가운데쯤 가노라니 갑자기 모진 바람이 불어 연잎이 흩어지면서 배가 부서져버렸습니다. 하렐없이 흩어진 연잎을 붙잡고 있던 자리로 돌아왔지요. 새 손님이 우두커니 강가에 서있는데 마침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웬 사공이 튼튼한 배 한 척을 타고 노를 저어 왔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사공을 불렀지요. 노잿는 배사공은 들으시요. 강남 대양국 손님네에게 배 한 척을 빌려줘. 배 한 척 빌려주면 그대의 집아이들이 몇 명이 되었든지 모두 마마를 살짝 안고 사흘만에 일어나게 해주겠소. 그런데 사공은 그 말을 듣고 배를 빌려주기는 거녕 오히려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어 못 빌려주거니와 열 척이 있다 해도 안 빌려주겠소. 왜 안 빌려준다는 건가? 맨 앞에 손님은 손에 든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다 폭랑을 이뤄 배가 부서질까 겁나고 가운데 손님은 손에 든 장검을 함부로 휘두르다 배전을 뚫을까 겁나서 못 빌려주겠소. 하지만 끝은 말에 손님은 곱게 생겼으니 혹시 내 작은 마누라가 되어준다면 배를 빌려주려라 그 말을 듣고 새 손님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손님네들을 박대한 것만도 괘씸한데 놀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당장 장부를 꺼내어 들춰보니 사공한테 아들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일곱 형제를 하나씩 하나씩 마마를 심하게 알아 죽게 만들려고 작정했지요. 이때 사공의 집에서는 아들 칠 형제가 갑자기 마마를 알아 정신이 오락가락 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하나씩 하나씩 알아 누워버렸으니 일이 나도 보통으로 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공의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마 다스리는 손님 내가 아니고서야 아이들 일곱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거든요. 남편한테 물었지요. 여보 밖에서 누구한테 원성 들은 일 한 적 있어? 다른 일은 없고 오늘날 강가에서 배를 빌려달라는 세 사람에게 배는 안 빌려주고 놀려 먹은 일은 있어. 사공의 아내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눈치를 채고 가진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배 한 척에 가득 싣고 강가로 갔습니다. 가보니 손님네들이 아직 배를 못 얻어서 강가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손이 닳도록 빌었지요. 손님네들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소행을 보자면 백번 죽어 마땅하나 일곱 자식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용서를 비우니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테인데 이 음식 달게 잡수시고 이 배로 편히 강을 건너시고 아이들은 부디 살려주십시오. 본 뒤 손님네들 성질이 변덕스러웠거든요. 불같이 화를 내어 펄펄 뛰다가 맛있는 음식과 배 한 척을 보고서 그만 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게 만들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사공 안의 소원대로 아름 마마를 아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아이들은 그날로 병이 다 나아서 벌떡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고 나서 손님네들은 사공 아내가 마련해준 별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해동국 땅에 다다른 거지요. 손님네들은 해동국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마마를 주었습니다. 마음씨 곱고 손님 대접 자라는 집 아이들한테는 마마가 살짝 지나가게 하고 심술 많고 손님 박대하는 집 아이들한테는 마마를 심하게 앓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시장하여서 낮에는 굴뚝에 연기나는 집을 찾고 밤에는 불 켜진 집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루는 밤이 되어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을 찾아가니 열둑한 행랑채에 소슬댓 문 우뚝 선 커다란 기화집이었습니다. 이만한 집이면 살림이 넉넉하여 손님 대접도 잘하겠지 싶어서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주인이 나오는데 갓 먼 건 삐뚜름하게 덮어쓰고 긴 곰방대 입에 물고 팔자걸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김장자인데 욕심 많고 심술국기로 말하자면 해동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집에 찾아갔으니 말이 곱게 나올 리 없었지요. 이 밤중에 누구신가? 예 우리는 강남 대안국에서 온 손님네들인데 지나다가 날이 저물고 시장하여 들어왔습니다. 염치 없으나 잠자리와 음식을 좀 청할까 합니다. 흥 자네들이 손님네들인지 비렁뱅이들인지 도적들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에는 방도 없고 밥도 없으니 딴집이나 가보시지. 이러면서 대문을 쾅 닫아 철커덕 잠가버렸습니다. 손님네들이 할 일 없이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섰지요. 돌아서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 길가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에나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이 집은 누구 집인고 하니 노고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노고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 방아품이나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지요. 노고 할머니가 문두드린 소리를 듣고 나와서 새 손님내를 보고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하기를 손님들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제 너머 김 서방 집에서 밀린 집신 값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오십시오. 내일 김장자 집에 밀린 방아품 싹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님내들은 공손하게 말을 받았지요. 우리는 집신껏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강남 대안국에서 온 손님내들인데 지나다가 날이 저물어 시장하여 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잠자리와 끼니 신세를 질 수 있겠는지요. 아이고 귀한 손님내들이 이 누추한 곳을 찾아오셨으니 늙은이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노고 할머니가 허둥지둥 집안으로 들어가 방을 쓸고 아랫목에 자리를 깔아 손님들을 모셔놓고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나가보니 애구먼이나 쌀이 없었습니다. 쌀똑이 텅텅 비어 바가지로 쌀을 부니 바다 긁히는 소리만 드드득 드드득 했습니다. 할일 없이 바가지를 들고 김장자 집을 찾아 갔지요. 대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김장자가 험한 소리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왔던 비릉뱅이들이 또 왔나 이번에는 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놓을 테다 문을 열고 보니 이웃집 노고 할머니 였습니다. 아니 이 할머니가 이 밤중에 웬일인가 장자님 죄송한 말씀이오나 이 늙은 것이 장자님 댁에 방아를 찌어주고 못 받은 품삭만도 쌀 한 섭 값은 될 테지요. 아니 밀린 품삭을 받으려고 이 밤중에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그게 아니오라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드셨는데 저녁밥 치울 쌀이 없어 손님들이 굶고 있습니다. 밀린 품삭에서 제 하기로 하고 우선 쌀 한 바가지 만이라도 내주시면 손님 대접 나 하겠습니다. 어허이 가만히 보니 이 바보 같은 알망구가 비롱뱅이들을 집에 들여놨구먼 아 그래 비롱뱅이 먹이자고 내 귀한 쌀을 내줄 거 같은가 적선하는 샘치고 쌀 한 바가지 만내주시지요 그렇게만 해주면 밀린 품삭도 다 당감 하겠습니다. 욕심쟁이 김장자가 가만히 샘을 놓아보니 그것이라면 수지 맞은 거래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른 광에서 쌀 한 바가지 를 퍼다 주는데 그게 쌀이긴 쌀이되 이름만 쌀이지 반은 쥐똥이요 반은 쌀아기 였습니다. 노고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 정성껏 쌀아기를 싣는데 아홉 번 씻고 아홉 번 일어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을 나물 반찬 몇 가지 곁들여 개다리 소반에 차려 가지고 손님들한테 갖다 줬지요. 이렇게 손님들 저녁밥 대접을 하고는 방을 깨끗이 치우고 이부자리를 깔아 잠자리까지 보아주고 나서 노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밥을 정성껏 차려 대접했더니 손님네들이 잘 먹고 나서 노고 할머니한테 말하기를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배불리 먹고 잘 쉬었습니다. 그 보답을 하고자 하니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친손이든 외손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마마를 앓는 듯 마는 듯 아주 가볍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시착한 노고 할머니가 그 말을 받아 이 늙은 것이 젊어서 남편일고 이날 이때까지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 친손이고 외손이고 피부 치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다만 이웃에 사는 김장자네 외동아들 철원 도령이 나이 열 다섯에 아직 마마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아이한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였습니다. 손님네들이 어쩌냐게 김장자네 문앞에서 쫓겨난 일이 있어 썩 내키지 않았지만 노고 할머니 부탁이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할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김장자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때 김장자는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일이 왔다 저리 갔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에헴 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허니 어쩌냐게 문관에서 내쫓은 비렁뱅이들이 강남 대안국 손님네라고 한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손님네라고 하는 것은 마마를 퍼뜨리는 신인데 참말로 그렇다면 쫓겨난 앙가품을 하느라고 외동아들 철원이한테 아주 모진 마마를 갖다 안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어서 매운 고추를 가져오느라 김장자가 머슴들을 닭달해서 매운 고추를 가져오게 하더니 거기에 불을 붙여 사방 팔방 갖다 놓았습니다. 대문 간에도 갖다 놓고 샘문 앞에도 갖다 놓고 담장 아래도 갖다 놓고 굴뚝 뒤에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매운 고추의 불이 붙어 파들어 가면서 매쾌한 연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매운 고추불이 마마를 쫓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새 손님네는 김장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 외동아들 철원 도령한테 쉬운 마마를 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문간에 딱 들어가니 매운 고춧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본디 손님네는 매운 고춧불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에구 뜨거워라 하고 얼른 되돌아 나와 샘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샘문 앞에도 매운 고춧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고 빙빙 돌다가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니 담장 아래에도 매운 고춧불을 피워놨습니다. 할 수 없이 굴뚝이나 타고 들어갈까 하고 굴뚝으로 가보니 어이구 굴뚝 뒤에도 매운 고춧불이 매쾌한 연기를 내고 있었지요. 손님네들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집에 은혜를 베풀려고 왔더니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에 있나 아주 요절을 내버려야겠다. 안 그래도 변덕이 심하고 화를 잘 내는 손님들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모래를 끼얹어 고춧불을 다 꾸고 난 다음에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서 마당가에 놀고 있는 철원 도령 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집 마마를 넣어줬습니다. 두 팔 두 다리 마디마다 은침 닷단 노침 닷단을 빈틈없이 꽂아넣고 날카로운 쇠줄로 몸을 칭칭 감아 잡아당겼지요. 한 분을 당기니 허리가 꺾이고 두 번을 당기니 팔다리가 뒤틀리고 세 번을 당기니 눈이 뒤집히고 네 번을 당기니 숨이 꺾꺽 넘어갔습니다. 김장자가 보니 멀쩡하게 놀던 철원 도령이 갑자기 아이고야야 소리를 지르며 대굴대굴 구르는데 허리가 꺾이고 팔다리가 뒤틀리고 눈이 뒤집히고 숨이 꺽꺽 넘어갔습니다. 깜짝 놀라 아이를 붙잡고 주무르고 물을 먹이고 바늘로 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았지요. 모집 마마가 몸에 들었는데 그런다고 낫지요. 김장자 집은 온통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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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을 불러 보인다. 약을 달여 먹인다. 갯기를 물린다. 별의별 짓을 다해도 차도는 없고 철원 도령의 병은 점점 깊어 갔습니다. 얼굴에는 붉은 종기가 불뚝 불뚝 일어나고 온몸은 불덩이 같이 펄펄 끓고 입에서는 헛소리가 절로 나왔지요. 그래서야 김장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 손님 내가 모집 마마를 넣어준 것을 눈치채고 빌기로 나섰습니다. 마당가에 정화수 떠다 놓고 자리 깔고 앉아서 비는 거지요. 그런데 본래 저 잘난 맛 대사는 김장자가 빌기는 빌되 착실히 빌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반말로 빌었습니다. 강남 대안국에서 온 손님네들 철원이는 우리집 삼대동자 귀한 잔식이니 좀 살려 주지 살려만 주면 고가를 덜어서 밥 짓고 떡 하고 술 빚고 고기 잡아 손님네 대접 잘 할 것이니 꼭 좀 살려 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성질 고약한 김장자가 반말로 빌건 말건 정화수 떠다 놓고 빌고 그 욕심 많은 김장자가 곡관을 털어 대접 하겠다고 약속 까지 하는 걸 보고는 새 손님네도 화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철원 도령 몸에 든 모집 마마를 꺼내주고 팔다리 마디에 꽂은 은침 노침 도 빼주고 몸에 칭칭 감은 날카로운 쇠줄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철원 도령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철원 도령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제 김장자가 곡관을 털어 밥 짓고 떡하고 술 빚고 고기 잡아 손님네 대접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접할 기색이 없었지요. 보다 못해 김장자 아내가 남편을 깨우쳤습니다. 여보 이제 철원이도 다 났으니 약속대로 곡관을 털어서 손님네들 대접을 해야지요. 뭐라고? 곡관을 털어서 대접을 하라고? 아 손님네고 발림내고 그놈들이 못인데 내 귀한 재물을 털어 대접을 해.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김장자가 이렇게 심수를 내놓으니 여태 대접을 기다리고 있던 새 손님네도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에이 참으로 괘씸하고 믿지 못할 사람이로다 하고 이번에는 아주 돌이킬 수도 없게 철원 도령의 혼을 빼서 데려갈 작정을 했습니다. 철원 도령의 몸에서 혼을 쑥 빼내어 새 손님네가 데려가 버리니 철원 도령의 힘없이 나자빠져 죽어버렸지요. 그제서야 김장자가 땅을 치고 누이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손님네들은 초련 도령의 혼을 데려가면서 말했지요. 우리가 너의 혼을 데려왔다마는 너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너를 이승에서 잠시 태어나게 해줄 것이니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말해보아라. 아버지의 죄를 대신 받아 죽은 몸이 어찌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손님네들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심부름꾼으로 따라다니겠습니다. 손님네들이 허락하니 철원 도령은 그 뒤로 손님네들을 따라다니며 심부름하는 작은 손님이 되었습니다. 큰 손님과 작은 손님이 해동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마마를 앓게 하되 마음씨 곱고 손님 대접 잘하는 집 아이들한테는 마마가 살짝 지나가게 하고 심술 막고 손님 박대하는 집 아이들한테는 마마를 심하게 앓게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강남으로 되돌아갈 때가 되어서 김장자 내 살던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보니 가난하게 살던 노고 할머니는 부자가 돼서 고대 광실 높은 집에 노저깔이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부자로 살던 김장자 부부는 거지가 돼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쪽박을 들고 빌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철원 도령이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했지요. 아버지는 죄를 지어 벌을 받는 다지만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는 구나.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세 손님네가 철원 도령을 불쌍히 여겨 김장자 아내에게 재물을 조금 내려주니 그 뒤로 김장자 부부는 거지 신세를 면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손님네들은 강남 대안국으로 돌아가면서도 집지마다 아이들한테 마마를 착실히 앓게 했지요. 누구든지 마음을 바르게 쓰고 손님 대접 자라면 아이들 마마도 쉽게 하고 나쁜 마음 먹고 손님한테 버릇없이 굴면 아이들이 마마를 심하게 알아 공부가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 다 이때 생긴 법이랍니다. 금강산으로 시집온 반다리 반다리 먼 옛날 달마을에 개수나무 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테는 반다리라는 어여쁜 손녀가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부모 없이 자라는 반다리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반다리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꽃보다도 더 곱게 자라났지요. 그런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마음은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반다리는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문지방이 닿도록 청혼을 해왔습니다. 해마을에 사는 늠름한 총각도 찾아오고 나중엔 별마을 왕자한테까지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모두 거절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반다리를 하늘나라에는 그 어디라도 시집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기온의 차이가 심할 뿐 아니라 바람이 작고 물이 적어 살아가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빛으로 우주 여기저기를 비춰보며 반다리를 시집보낼 곳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지구 어딘가에 금강석으로 다듬어 세운 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음날 할아버지는 반다리를 데리고 그 산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지요. 구름을 타고 한참 날아 내려오던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갑자기 눈이 부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눈을 비비고 나서 내려다보니 우뚝우뚝 하고 뾰족뾰족한 일만여개 봉우리들이 눈부시게 번쩍이며 수풀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크고 작은 폭포가 되어 광쾅 흘러내리며 거울같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지요. 과연 천하절경이로구나 할아버지는 감탄에 맞이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 산은 이 세상 온갖 아름다움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반다리도 기쁨에 겨워 감탄했지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하늘가에 구름을 걸어놓은 채 만약 황홀한 눈길로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굽어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깊은 골짜기에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왔지요. 찬찬히 눈여겨 내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주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저도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그리로 날아 내려갔지요. 가보니 자기들을 부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흰 폭포 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어리둥절하여 높은 절벽 위에서 흰 갈기를 날리며 쾅쾅 떨어져 내리는 폭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웬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쩌서 노인장과 소녀는 이 한적한 골짜기에 쓸쓸히 써있소이까 저희들은 달마을에서 온 사람들 옳시다. 할아버지는 자기들이 달마을을 떠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다리 혼사 때문에 이리로 왔다는 것은 선뜻 말할 수 없어 입밖에 내지 않았지요. 그렇소이까 여기는 천하 명산인 금강산 올시다. 지금 금강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호 명절을 즐기고 있으니 어서 그리로 가십시다. 노인은 할아버지와 반다리를 단호 놀이하는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금강산 사람들은 달마을에서 온 할아버지와 반다리를 살뜰하게 맞아 주었지요. 저 애가 글쎄 선열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운지 골짜기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군요. 금강산 사람들은 반다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홀딱 반해 부러운 마음으로 소곤 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금강산 사람들의 친절한 대접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산 좋고 물맑고 인심까지 넉넉한 이곳에 우리 반다리를 시집 보내지 않으면 어디에 보낸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기쁘고 흡족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금강산 노인한테 반다리의 혼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래요?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할아버지한테 금강이라는 총각을 소개해 주었지요. 알고 보니 금강은 노인의 손자였습니다. 금강은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하며 기운이 장사 같아 널리 소문난 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금강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금강을 만나본 반다리도 더없이 기뻐하며 행복해했지요. 매출 뒤 반다리와 금강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어찌나 성대하던지 금강산에 보금자리를 튼 동물들까지 모두 모여서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로 해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나무들까지 우줄우줄 춤을 추었으며 심지어는 바위들까지도 흔들흔들 그네를 뛰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반다리와 함께 금강산에 남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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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